윈도우 8.1 네트워크 파일 공유는 어떻게 해요? 윈도우 8.1 네트워크 파일 공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데스크톱 화면에서 작업 표시줄에 네트워크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 열기를 선택하세요. 고급 공유 설정 변경에서 게스트 또는 공용을 선택하세요. 네트워크 검색에서 네트워크 검색 켜기를 체크하세요. 파일 및 프린터 공유에서 파일 및 프린터 공유 켜기를 체크하세요. 고급 공유 설정 변경에서 모든 네트워크를 선택하세요. 암호로 보호된 공유에서 암호 보호 공유 끄기를 체크하세요. 공유할 폴더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속성을 선택하세요. 공유 속성의 공유 탭에서 고급 공유를 선택하여 선택한 폴더 공유를 체크한 후 확인을 선택하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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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